제가 예전에 고백한 바가 있어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중에 이분 제일 좋아한다고 리포트가 짧아요. 내용은 다 들어있는데. 저는 그런 저작물들을 좋아합니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이게 요즘 하시는 말씀은 요즘은 경제 지표들이 많이 흔들릴 텐데. 그렇죠? 그것 자꾸 속아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가요? 속아 넘어가지 말자기보다는요. 앞으로 어떤 지표들이 발표될지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해요. 그런데 그게 기초 체력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를 들면 몸살 굉장히 심한 몸살이 몸살을 앓는 건데 몸살을 앓았다고 폭삭 늙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지표를 계속 곱씹으면서 원래 경제는 이만큼이었어. 원래 증시 체력은 이만큼이 없어를 계속 곱씹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경기 선행지수 이야기를 드렸고 그저께 밤에 2019년 12월 경기 선행지수가 쫙 나왔어요. 12월에 경기 선행지수.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이 이전이긴 하죠. 네. 이전이긴 한데 더 좋게 나왔어요.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너무 초보적인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경제 지표를 경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보통 나누거든요. 경기에 앞서서 움직이는 것들을 모아서 경기 선행지수, 같이 움직인다 동행지수, 한 박자 늦다 후행지수.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투자를 위한 특히 저같이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99%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데 90%의 에너지를 경기 선행지수에 쏟죠. 주식을 먼저 사고 먼저 팔고 싶으니까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네. 그런데 그걸 예측하는데 필요한 지수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심리지수 같은 것들이 빨리 반영이 빨리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리지수들이 소비자 심리지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기업 심리지수, 기업 경기 심리지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설비 투자에 선행하는 기계 주문 같은 데이터 그리고 주가도 들어가고요. 장단기 금리차 이런 다양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모아서 한꺼번에 종합한 지수가 경기 선행지수인데 그렇게 모은 지수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걸 미리 좀 보여주더라. 이게 좋아지면 얼마 정도 인터벌이 있고 나서 그게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는 설계가 2, 3분기 선행하도록 만들어보자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만들었고 안에 세부 항목이 안 바뀐 지도 꽤 됐어요. 그래서 되게 공고하다? 약간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2008년도 이후에는 솔직하게 이게 선행인 건지 동행인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좋아질 때 주가나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반응하면서 동시에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우리가 관심 갖는 많은 게 사실은 미래를 반영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네. 그런가 봐요.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는 이게 국가별로도 선행지수를 발표하고요. 제가 주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OECD 저희 IMF OECD 할 때 OECD에서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OECD가 가장 잘 만든다라기보다는 물론 열심히 만드시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장점은 한 30개국 정도를 발표하는데 거의 동일한 기준에서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글로벌 투자하잖아요. 요즘은 한국분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들이 움직일 때 어느 나라가 더 좋아? 라고 할 때 같이 나오니까 비교로 지표로 쓰기 너무 좋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돌았으니까 경제가 좋을 거예요. 이거 하나도 있지만 보니까 중국이 오랜만에 돌았으면 외국인 자금이건 국내 자금이건 중국 자금이건 중국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데 유추할 때 좀 잘 쓰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지고 있다? 네. 지금 원래는 9월을 저점으로 해서 9, 10, 10일 이렇게 3개월 반등한 걸로 나왔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정확히 말하면 그냥 지수가. 지수가? 네. 100을 중심으로 사이클을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지수가 저희 순환 변동치라고 하는데 그 지수가 3개월 반등을 해서 보통 한두 달은 반등할까 말까 다시 하락하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반등을 하면 이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전월 대비네요. 그 말은.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저께 밤에 나온 지표는 이 반등 저점이 8월로 당겨졌어요. 이게 수정이 자꾸 돼요. 수정이 자꾸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늦춰지면 좀 김새잖아요.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자세히 뜯어보니 아니었더라 그런 얘기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앞서서 반등한 걸로 나왔고 제가 좀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될지 아쉽다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 것은 여기에 터키나 멕시코 같은 국가들도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포함이 돼서 발표를 하는데 신흥국은 경제 진폭이 크니까 좋을 때 확 좋고 나쁠 때는 확 나쁘고 진폭이 커요. 그런데 미국 한국 유럽 이런 국가들은 좀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 진폭이 늘 작아서 이렇게 순서를 쫙 매겨놓으면 한국은 늘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에 있어요. 방향은 같은데 늘 뒤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성장률도 한 2%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상승폭이 터키같이 아주 신흥국을 제외하면 제일 높았어요. 상승폭이. 이거 되게 오랜만에 봐요. 경기순이랑 선행지수의 상승폭이. 한국이 가장 안 좋아서 되게 좀 짜증내면서 보고서를 쓴 기억은 있지만 한국이 터키같이 좀 체급이 다른 국가 이외에 상승폭이 가장 큰 건 되게 오랜만이고 사실은 진짜 한국 경제도 이제 좀 풀리나 봐라고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까 경기 선행지수에 도대체 뭐가 들어갔길래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 드렸던 게 그럼 심리지표도 꽤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 우리나라 경기가. 또 생산자 지수라고 하나요? 네. 그것도 좋아졌다는 뜻이고 주가도 괜찮다는 뜻이고. 주가도 12월에 괜찮고 다 괜찮았고 사실 주식이야 빠질 수도 있고 다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지표들이 좀 둔화 쉬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설비 투자에 선행하는 기계 주문 데이터가 2년 만에 늘어요. 그 기계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저희 그냥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술은 잘 모르긴 한데 자동차 예를 들어 타이어 만드는 기계.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드는 모양이죠? 제가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기계 주문이 늘었더라고요. 수출용으로? 수출 내수 다 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사간다는 뜻이네요. 사가기도 하고 기계 주문이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에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나겠네. 그리고 수출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기업가들이.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공장을 늘려야겠다. 공장을 늘려야 되니까 기계 주문을 넣는 거죠. 알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얘기 들으면 경기가 좋기는 뭐가 좋아 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경기라고 하는 건 요즘은 젓가락을 어디에 찌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숫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각자의 감각만을 고집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서 적응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초중반을 많은 기관에서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한 3년 전에는 3%대였고 10년 전에는 5%대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0.5%포인트랄지 1%포인트랄지 경제가 커지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가 너무 레벨다운을 하니까 느끼는 경기는 늘 안 좋고요. 제가 늘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요. 느끼는 경기는 늘 안 좋고 안 좋은데 그 낮은 성장률에서도 이제는 2%대를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조금 더 풀릴 때가 있고 그 와중에서도 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래봤자 2% 예를 들어 2% 아니야? 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거기서도 좀 조개를 쳐든다. 그런데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는 건 되게 주목할 만한 일이네요. 오랜만이기도 하고요. 작년 연말 올해 초까지도 한국의 주식시장의 EPS 성장률이 터키랑 한국이 되게 상위였었거든요. 그거랑 무관하지 않은 거죠. 그 말은 실적이? 네. 실적이 올해는 2019년에는 안 좋았지만 2020년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다수였던 거고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뭐 가봐야지 알지만 여러 가지가 지표들이 위로 움직이는 상황이었던 건 맞다. 혹시 그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야. 작년에 별로 안 좋았으니 그리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꽤 보이네가 그런 현상을 일으킨 원인의 상당 부분은 혹시 아닙니까? 상당 부분이긴 합니다. 상당 부분이긴 한데 한국이 또 다른 부분들도 속도가 좀 성장 속도가 더디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반도체처럼 되게 좋은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최근에 핫한 또 밧데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성장을 같이 해주지 않을까 기대는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기선행지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반등을 하면 경기는 대체로 잘 맞아요? 좋아져요? 아니면 이러다가 안 좋아지는 게 또 한두 번이 아닙니다인 건가요? 그 지표가 그동안 어느 정도 적중률이 있었습니까? 적중률은 꽤 높죠. 꽤 높고 이게 지속기간이 짧으면 1년, 길면 2년까지도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1년에서 2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말, 지난 8월부터 돌기 시작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경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많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나. 한 번 방향 턴하면 또 중간에 다시 내려가거나 그렇지는 않은 성격이군요. 네. 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게 기간이 짧으면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올해 3분기 때 더 고민을 해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코로나19가 터져서 중간에 좀 쉬고 다시 올라간다면 연말까지는 아주 무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지표, 작년 12월 지표인데 그게 아주 잘 나왔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 나온 거긴 하지만 코로나가 한때의 악몽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거 굉장히 괜찮은 신호다. 그런 말입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아니었다면 올 한해에도 물가도 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죠. 유가가 오를 물가요. 물가? 유가를 포함 유가가 상당 부분 좌우하죠. 지금 물가를 봐야 되는 이유를 부터 좀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2018년에 무역 분쟁한다고 하고 되게 힘들었고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주식계는 최악이었던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려줬는데 무역 분쟁은 연말까지도 되게 치고받고 했고 올해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경제에 반영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무역 분쟁은 1단계 서명은 일단 패스했고 그래서 사실은 2018년 최악 19년 되게 힘들었고 20년에는 아주 매크로하게 보면 올해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고 올해 경제 또 선행지수 같은 것들이 턴하기 시작한 되게 중요한 이유도 그 작년에 있었던 선제적 혹은 보험성 금리 인하였어요. 그런데 이 선제적 보험성 금리 인하가 가능했던 굉장히 큰 이유는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경제가 좀 안 좋아지니까 돈을 막 내려야지 주가가 낮아지니까 금리를 내려야지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물가 압력이 너무 낮다 그러면 완화적인 걸 바꾸는 건데 작년에 2018년 초 이후에 18년 19년 2년 내리 물가 상승률이 거의 글로벌 이야기 쭉 낮아졌어요. 꽤 많이. 작년에 한국도 물가가 막 마이너스 가면서 이게 디플레가 오는 게 아니냐 실문의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만 금리를 내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선행지수도 이제 돌랑말랑하고 경제가 막 좋아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되지 걱정을 사서 하는 거죠. 그럼 중앙은행이 좀 불편해지겠군요. 네. 그러니까 경제를 좋게 이끌었던 하나의 되게 큰 배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2년 동안 낮아졌던 물가가 올해는 경로로 따지면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제가 풀리면 물가도 마냥 내려가진 않으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안 좋았을 때는 아팠던 거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가가 되게 높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라기보다는 제일 좋은 건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대로 물가가 이렇게 같이 이만큼 올라가면 사실은 평화롭습니다. 서서히만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왜 나빠요? 이런 것 같아요. 거창하게 자본주의까지 가긴 좀 그런데. 갔다 오죠. 모든 게 적정한 물가 상승이 기본 가정이에요. 물가는 예를 들어 2% 오르고 그거에 따라서 성장률도 한 3% 오르고 월급도 한 3% 오르고 기업가들은 물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늘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리면 약간 전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현대경제가 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경제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하네요. 자본주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건 가격이 그냥 안 변하면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건 가격이 안 오르면 어떨까. 그냥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좋네. 물가가 싸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물가가 디플레. 정말로 누가 봐도 디플레에 빠지면서 경제의 근간이 흔들렸던 대표적인 일본이라는 사례를 현대경제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요즘엔 인플레이션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지만 인플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로 여겨져요. 금리를 너무 물가가 과열되면 경제가 약간 쉬어가더라도 물가를 올리면서 이걸 긴축을. 우리가 뭔가 카드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플레에 빠진 일본은 아무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디플레는 빠지면 안 돼. 그게 물가 낮아지는 게 그 신호다. 네. 그리고 사람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물가는 안 올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화 정책하기가 불편해진다면서요 그러면. 물가가 너무 낮으면 물가보다는 금리가 낮아야 사람들이 뭔가 그래 이 돈 빌려서 뭐 한번 해보자 할 텐데 물가 자체가 적응 비행을 하고 있으면 금리가 그보다 더 낮아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이미 유럽의 국가들은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명쾌하게 저도 대답을 못하겠고 많은 분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런 리스크도 있는데 처음 겪는 일이고 아마 이런 식의 논의들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플레 항상 물가는 적정한 수준. 애매하긴 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물가를 되게 좋아하고 일본의 경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수준이 바로 지금보다는 좀 오른 수준이다. 물가가. 그래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실 맞아요. 지난해에 보험성으로 금리를 낮춘다는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그게 되면 그게 되면 늘 낮추지. 그 보험은 10년 대비 보험이에요. 오늘 낮추는 건 3년 후 대비 보험이에요 하고. 그럼 늘 낮춰놓지. 중앙은행이 왜 굳이 올렸다 내렸다 하겠노. 낮추지 않아야 될 때 낮춰놓으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못 낮췄을 텐데 낮춰야 되겠습니다 하고 낮췄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낮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미리 보험성으로 괜히 한번 낮춰봐요라고 하면 저러다 큰일 나는 건데 자칫하면. 다만 그게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뉴스들만 보면 꼭 트럼프 대통령이 막 금리 내리라고 해서 내린 것처럼 쉽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미국 연준이 잣대로 삼는 지표가 근원 소비지출 물가라고 해서 말은 좀 어려운데 소비자 물가에다가 서비스 물가까지 합한 거예요. 합한 거여서 그냥 정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의 물가를 총망라한 지표인데 그게 전년동을 대비해서 1.5% 아래로 내려가면 기준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 지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그랬었고 금리를 인하해서 결국 경제가 끌려 끌려 여기까지 좋아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보다 물가가 빨리 오르면 어떻게 되지? 또 계산이 복잡하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 물가가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좀 있어요. 유가 일단? 유가는 이제 다시 좀 빠지긴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상을 놓고 보면 대부분 주요국들은 1월 물가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물가가 5% 중반까지 높아졌고 인도 물가는 7% 중반까지 숫자들이 꽤 높죠. 그리고 베트남 6% 때 브라질 4% 때 그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이 꽤 높습니다. 그 이머징은 원래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물가 상승률이 높죠. 높은데 제가 쭉 불러드린 국가들에 한 6개월 전은 물가 상승률이 다 이거의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3% 변동폭이 큰 국가들이긴 합니다. 유통 같은 걸로 잘 흡수를 못해서요. 그런데 물가가 3% 때였다가 다음 달 4% 때 5% 때 6% 때 이렇게 굉장히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일부 신흥국에서는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 독일의 물가가 4개월 전에는 1% 초반에서 1.1% 이랬었는데 1월 물가는 1.7%까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액의 0.6%면 그렇게 큰 건가요? 큰 겁니다. 독일에서는 큰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설 연휴가 있긴 했지만 1월 물가가 전년 동원비 1.5%까지 1.5%를 가지고 높아졌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적응합시다. 작년에 마이너스 물가 운운하면서 디플레이 걱정을 했던 거를 감안하면 이거 숫자가 맞나? 왜 이렇게 갑자기 높아졌지? 그래서 물가를 한번 체크할 시점이 오기는 왔죠. 이대로 계속 높아질 것인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신흥국만 그런 건지 선진국도 그런 건지 한번 좀 짚어볼 시점이 되긴 했습니다. 뭘 짚어봐야 되죠? 우리는 예를 들면 뭘 바라야 되죠? 이렇게 한 1.5 정도로 계속 올라줘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이건 좀 높아 다시 내려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물가를 보는 건 디플레만 사실 아니면 아주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고 하나 보셔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연준 같은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는 물가를 안목적으로 한 2%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2%를 아주 위로 뚫고 올라가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타겟이 있고요. 중국은 따로 타겟을 발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ECB는 2%이고요. 국가마다 아주 나의 물가 목표는 여기라고 하는 국가도 있고 대충 예전에 보니 3% 이상이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설정한 목표를 넘게 되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금리를 내려야 될 만큼 경제는 안 좋은 상황인데도 금리를 못 내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타겟과 목표와 실제를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불러드렸던 4개의 국가들은 브라질을 빼면 타겟을 넘어섰죠. 넘어섰고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신흥국들의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졌냐. 경제가 좋냐. 어떻냐. 조금 희한하게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연병이고 중국의 인구가 정말 놀랍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돼지고기의 대체제인 육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제가 아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유통 채널로 물가를 흡수하는 영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드렸고 한국도 그것은 예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조금 오를만한 상황이 되면 그게 팍 스파이크가 나는 거예요. 인도는 양파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호주 산불 나면서 육류 가격은 좀 더 올라갈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에서는 현대경제 이러다 양파 이렇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실제 물가 상승률은 1%, 2% 이렇게 전체 물가를 지금 밀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할 만한 수준까지 안 가면 되는 건가요? 네. 되는 거고요. 사실은 타겟은 넘어섰지만 인지상정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경기가 정말 수요가 좋아서 물가가 타겟을 넘어선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죠. 그런데 양파 가격이 오른 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잡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경기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정책으로 대응은 하진 않고요. 다만 이렇게 해석은 가는 것 같아요. 신흥국은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추가 완화는 좀 제한된 상황이다. 말이 어렵긴 한데 기준금리를 속으로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신흥국 계산. 네. 게다가 중국에 지난주에 와가지고 중국에 비중이 높아져서 생산 차질이 많다. 그래서 지표도 당분간은 안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어찌됐든지 간에 1이건 2건 축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물건을 못 구하잖아요. 아마존이 중국에다가 더 물건을 실어 보내라. 한국에도 반도체 주문을 더 넣어라.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재고를 헐어서 며칠이건 몇 달이건 살아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물가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스크처럼. 네. 좀 내렸나 모르겠네요. 진짜. 그래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기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단기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에 대한 우려는 경제 지표는 안 좋은데 물가 지표는 물가 지표대로 올라가고. 그게 디스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거예요? 그거랑은 사실은 현상은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이 사분면에서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은 물가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경제는 힘이 없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때를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현상은 맞고 지금은 마찰적 물가 상승이라고 그래야 되나 엇박자가 나는 거니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환경이에요. 신흥국에서는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어요. 물가 때문에. 라고 하는 게 뭔가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지금 당장은 제가 불러드렸던 국가들보다는 중국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는 국가들은 아시아 신흥국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국가들은 물가가 높아지지는 않았었고 태국,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이미 중국과 더불어 금리를 인하한 상황입니다. 최근에요? 네. 이번 주, 지난주에. 그래서 아마도 그냥 뉴스만 보면 이 나라도 인도가 물가가 7%대래. 베트남도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대. 괜찮냐?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저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19, 코로나19 때문에 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국가들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당장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다시 꿈틀거린다라는 뉴스는 1분기에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정상화되면 생산 차질이 정상화되면서 생산도 다시 재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물가도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 경제가 좋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앞에서는 신흥국의 식료품 가격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방위적으로 물가를 사실을 스윙하는 거는 유가가 가장 커요. 다른 가격은 사실은 오늘은 얼마, 내일은 얼마 그렇지 않는데 휘발유 가격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바로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유가가 50달러 대, 50달러 대가 아니라 50달러죠. 49점 몇, 50점 몇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는 15불 꽤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유가가 그냥 적정도 아니고 적정보다 낮아 보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요쯤에서 나오는 물가 상승은 아주 일시적인 그냥 진통 정도다라고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걱정되는 거는 저는 유럽의 물가가 약간은 걱정스러워요. 유럽의 물가? 네. 독일은 좀 올랐다면서요. 네.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좀 낮아요. 여전히 좀 낮은데 독일 같은 국가들의 물가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유가가 낮아서 독일의 물가가 2%, 3% 이렇게 치고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물가가 약간 좀 그래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물가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들은 몇백 개의 항목을 넣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 지수화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들인데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비중이 가장 큰 거는 주거비예요. 집세, 월세. 네. 그러니까 주거 정말로 주거비. 네. 그래서 거기에는 주택 가격도 들어가고요. 내 집 살려면 그것도 비용이니까. 네. 비용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요. 수도 광열비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이 국가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비자 물가의 40%. 유럽도 15에서 20%. 한국도 15에서 20%. 그래서 거의 5분의 1 내지는 3분의 1 넘는 걸 주거비가 좌우하기 때문에 유가가 한 6개월에서 1년 혹은 이제 물가의 잔파동을 만든다면 부동산 주택 가격 같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를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죠. 트렌드를 결정한다고 할까요. 집값은 그렇게 유가처럼 또 방정받게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그냥 굉장히 부담되기 전에는 사실 되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국 최근에 부동산 가격 지수도 막 매주도 나오고 매월도 나오고 하지만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0.1% 이렇게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건 사실은 실제 가격보다는 작긴 한데 부동산 주택 가격이라는 건 최근에 모두 경험을 하셨겠지만 상승하면 한 3년 상승. 하락하면 또 한 3년 하락. 추세가 좀 분명하달까요. 요즘 추세는 상승이에요. 유럽도. 한국의 상승률의 한 2, 3배. 2, 3배 더 많이? 네. 사실 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을 다 더해야 되니까 다 더하고 나면 우리는 많이 오르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유럽은 많이 오르나 봐요. 2000년대 중반에도 사실은 2008년도 서우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 때문에 그랬어 라고 저희는 기억을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폭이 훨씬 컸던 건 유럽이었어요. 유럽이었고 이번에도 그래요. 유럽은 왜 그래요? 왜 자꾸 집값이 오르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건 금리가 워낙 저금리니까 요즘 어디 금리 높아서 집 못 살 만큼 금리 높은 나라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 녀석의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에 대비한다면. 높긴 하죠. 그리고 나라마다 정책은 다릅니다만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항상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찝히는 것 같아요. 유럽 어디 도시에 가면 다들 고풍스러운데 그 고풍스러우려면 아무것도 못 짓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쿼터도 막 다 있다고 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돈이 막 왔다 갔다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요인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그게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 네. 그래서 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의외로 스웨덴이고요. 덩어리가 큰 나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런 국가들 중에서는 독일의 주택가격 상승이 꽤나 가파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로 이렇게 막 계산을 많이 하진 않지만 2017년도, 18년도 이럴 때는 10%씩 막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10%씩이라고 하면 사실은 감이 안 와요.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독일은 또 게다가 91년도에 통일한 이후에 동독과 서독의 주택 보급을 굉장히 많이 해서 2000년 중반에 유럽의 부동산이 날아갈 때 독일은 못 날아갔죠. 안 날아갔죠. 제자리. 통계가 잘못됐나 할 정도로 제자리였었다가 최근에 진짜 약간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얘기를 물가로 돌아와서 독일의 주택가격과 독일의 물가 안에 들어있는 주거비를 그려보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반영을 한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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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못했어요. 집값은 올랐는데 월세는 안 올랐다고요? 아마 저도 속속 들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그런 다큐들 많이 보잖아요. 월세 못 올리게 하고 기간이 오면이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영향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 제아무리 한국이나 미국이라고 해도 거래가 굉장히 자유롭고 공급이 자유롭다고 해도 월세도 2년 계약이고 전세도 2년 계약이라 오늘 내 매매 가격이 바뀐다고 해서 전세를 팍팍 올릴 수는 없잖아요. 래깅이 있다. 그래서 조금 시차들이 있죠. 그럼에도 한국이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 올랐으면 전세가격도 한 0.5는 반영했었다라면 독일은 주택가격 1 올랐는데 한 0.1밖에 안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반영할 거 많이 남았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그게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그럼 물가지표가 더 오르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왜 문제죠? 만약 그렇게 나오면 우리에게는? 20위의 영향을 줄까 봐요. 기준금리 더 내리거나 혹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긴축으로 돌아설까 봐. 이거는 당장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 정도에 정말 고민해 볼 만한 일일까? 내후년에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장 큰 두 덩어리는 미국과 유럽입니다. 일본도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마이너스 금리이기도 하고 엔화 약세이기도 하니까 캐리 트레이드라는 통로를 통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다고는 하는데 유럽과 미국이 항상 큰 덩어리예요. 미국이 주식으로 보면 반응은 이제 훨씬 그 미국의 정책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2008년, 2009년 이후에 특히 또다시 2018년 이후에는 유럽도 미국도 계속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풀었는데 한 곳이라도 돈을 그만 풀거나 거두어드리면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어 경제가 아마도 좋아질 때 그러겠지만 이게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물건의 가격들이 슬금슬금 올라서 다른 선택을 하면 골치 아픈데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으나 자꾸 그런 지표가 쌓이면 중앙은행을 부담스럽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저희가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공부를 스파르타식으로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이 있어서 아주 작은 물가 상승률에도 아주 반응이, 리액션이 강하다. 그래서 되게 올라와서 1.7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올라가는 변화 그리고 ECB가 설정해놓은 전체 물가지수 2%라는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올해 연준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물가에 대한 목표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더 높여요? 낮춰요? 물가를 더 높아져도 금리를 안 올리게끔. 미국도 그런다 하다군요. 그리고 유럽도 아직 확실히 방향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문구를 좀 단어들을 좀 바꾸면서 꼭 2% 넘으면 금리 인상 이게 아니라 아직 기대인플레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가 온전한 체력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도 통화정책이 갑자기 긴축으로 바뀌지 않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뭔가를 변화를 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논의가 작년부터 있었고요. 안 그래도 그런 걱정할까 봐 미리 못 박는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봐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중앙생들도 저런 걸 대비를 하는구나. 그러면 물가가 그런 계산대로 고속도대로 오르면 좋겠지만 더 오르면 이건 리스키하네.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쭉쭉쭉쭉 뜯어보고 식료품 가격부터 쭉 시작해서 주택 가격까지 와보니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특히 신흥국 위주로 해서 물가가 좀 이렇게 높아지면 괜찮나라고 할 정도로 뉴스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가는 다시 내려 정상화되겠고 하반기부터는 저도 아까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가는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렇게 막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물가가 걱정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와이드 물가를 쭉 훑어주시긴 했는데 결론은 오를 것 같지는 하지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닐 건 같다. 네. 괜찮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유가일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자세히 얘기한 다음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기한 것도 가장 큰 자신감은 사실 유가거든요. 유가가 많이는 안 오를 것 같다? 유가가 많이 안 오를 것 같다는 것도 있고요. 유가가 워낙 지금 낮아서 여기서 막 80불 90불 이렇게 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그 시나리오를 펴기에는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조금만 올라가면 쉐이로일 막덕 해서 눌러줄 수 있는 천장이 있다면서요? 최근에 연초에 뭐 중동 3일 만에 끝나긴 했지만 중동 불안도 그렇고 최근에 유가도 그렇고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 시장이 된 것은 그 마켓의 경쟁 구도의 변화는 정말 파워풀한가 봐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비싸요. 저는 배럴당 60불? 70불이면 7만원? 7만원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배럴이 어느 정도 양인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되나요? 부피로 하면은? 그랬더니 우리 집에 욕조 있죠? 욕조를 한 3분의 2 정도? 아파트에 있는 욕조 보통 생각하면 7만원? 그 정도 채우는 양이더라고요. 욕조에서 원의로 목욕하려면 원가가 8만원 드는 거예요. 목욕비? 그 뭐라고? 갑자기 욕조로?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요? 되게 비싸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마. 부양책이라고 내놨는데 나는 이게 부양이 되나? 사람들이 방역 때문에 무서워서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거를. 나오면 돈 줄게 한다고 나오겠어요. 부양책을 많이 이것저것 만드는데 아마 그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부양책 자체가 나중에 이게 괜히 과도하게 경기를 끌어올리는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는 있는데 정작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나중에 불길 커지는 이 부양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내지는 그런 기대?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요즘 중국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중국은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004년부터 중국을 엄청 열심히 봤다기보다는 옆에서도 이렇게 글로벌 경제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정책이 해가 다를수록 굉장히 세련화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2000년대 중반대는 한국의 1980년대 했던 정책과 되게 비교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점차 되게 저희 중앙은행들 보고 사실은 샤워실의 바보라고 하는 책들도 있잖아요. 물 차가워지면 뜨거운 물 틀고 뜨거워지면 찬물 틀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맨날 못 맞춰. 그러면 항상 중간에 그냥 안 바꿔야지 되는데 뒤늦게 하면서 더 일을 키우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경제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도 예전처럼 대규모 부양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식은 실망할 수 있지만 경제에 대한 리스크는 오히려 줄어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몇 년 동안은 안 쓰던 정책들도 좀 쓰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중국의 현지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지금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중국의 언론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저희가 접하게 되는 뉴스들은 가동률이 30이라더라. 아직 반밖에 사람이 안 왔더더라. 중국은 하도 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알기는 어렵지만 그냥 굉장히 원활한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이 12일이죠. 그러면 춘절 연휴가 끝나고 열흘이 지났고 이게 3월달 초에는 괜찮을까? 3월달 초에 정말 풀가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12분의 1을 날려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크죠. 지표로는 아주 엉망 나오겠죠. 네. 엉망 나오고. 시험지 3장 중에 한 장 안 푼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이 더 중요하고 안전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또 고용을 끌고 가야 하고 또 밖에는 미국과 무역 분쟁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12분의 1을 날려먹으면 저라도 조금 여러 가지 수단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중국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이 12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들을 보면 그러면 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지는 거야?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프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반기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반기에 또 이게 이연되어서 나타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엄청 깨먹고 그런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번에 돈 열심히 풀고 하는 게 나중에 부작용으로 나타난 그런 부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고요. 중국은 항상 중국이 아킬레스건으로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을 빼고요. 지방정부 부채 이런 거 되게 여러 가지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1년 반 오르고 1년 반 낮아지고 거기도 사이클이 있던데 지금은 아주 낮은 상태에 있어요. 만약에 이게 과열인데 거기서 돈을 더 풀었다면 더 과열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주택가격이 안 그래도 약간 조금 그래도 식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게 더 과열, 과열 부작용으로 갈 가능성은 그나마 조금 낮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죠. 금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게 요즘은 가장 어려운 투자 자산인 것 같기도 하고 설명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또 제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보시더군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쭤보는 분마다 달라서 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유가가 오펙에 미국의 쉐일이 더해지면서 가격이 막 힘이 없고 오펙도 단결이 안 되고 그러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 금이 가진 매력은 어디나 통용이 가능하고 같이 저장 수단? 네. 그게 어느 나라나 가능히 하고 약간 실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계속 캘 수 있어서 딱 이만큼만 있는 건 아닌데 저는 황금성을 가장 크게 국경과 상관없이 봤는데 비트코인도 국경과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튼 그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에 대한 같이 저장 보호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게 나는 모나리자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리즈너블 비트코인 오케이 그게 디지털 골드라고 하니 그냥 골드 혹시 트래디셔널 골드 오케이 그동안 다른 자산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되었건 주식이 되었건 채권이 되었건 심지어 그것에 비해서 몇 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았었으니까 경제도 좀 좋아진다고 하고 물가도 이제는 내려가지가 않고 좀 올라간다 하니 거기에 대비해서 금가격이 오르는 거는 아주 일정 부분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막 유가도 힘이 없는데 금 혼자 막 가는 그림은 좀 전 어색한 것 같아요 금가격에 대해서는 여쭤보면 금은 많이 오릅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논리는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데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돈이 풀렸다면 그 지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즉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도 날리고 유동성 때문에 주식이 올라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통화 지표로 보면 M2 그런 거잖아요 LF 그런데 그게 보면 별로 안 늘었던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그건 80년대 늘어나는 속도나 90년대 늘어나는 속도나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건 중앙은행들이 풀어댄 본원 통화인데 그게 전 세계 돈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아주 일부죠 세상에 풀린 돈의 아주 일부 그렇다면 도대체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게 지표로 어디에 나타나나 그게 나타나면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이 30% 풀렸으니까 금값도 30% 올라야지 라는 설명이 말은 된다고 느낄 수 있겠는데 그걸 잘 못 찾겠더군요 희한하네요 오늘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답을 못 내고 나왔는데 그 질문을 못 내고 나오셨어요? 네 이런 거 같아요 중앙은행들의 자산 규모를 다 더하면서 유동성이 늘었을 거야 줄었을 거야 를 저희가 짐작하기도 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M2가 늘으면 유동성이 늘었을 거야 줄었을 거야 짐작을 하고요 또 대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루트로 사실은 글로벌 유동성이 얼마인지는 저는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최근에 자산가격이 오른 거를 결국 그걸로 설명하면서 다들 짐작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하고 주식도 막 미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표에 잡히진 않는 것 같고요 얼마나 레버리지를 일으키기에 용이한 환경인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총량을 매저하는 거는 사실은 혼자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통화량 아닙니까? M2든 M3든 즉 금융계좌에 들어있는 잔액 전체 더하기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종이든 지폐든 동전이든 그거 다 더하면 세상에 돈의 양이잖아요 돈의 양인데 은행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하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변하고 늘어나는 건데 대출을 하면 결국 그 돈은 또 통장에 들어갈 테니까 어느 순간에 통장에 들어있는 돈 다 더하세요 그게 이제 통화량 지표인데 보면 뭐 전년 대비 3% 4%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 정도 그냥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도대체 옛날에 비해서 유동성이 더 풀렸다는데 그거 누가 어떻게 알고 얘기하는 건지를 그거 답 되면 꼭 좀 알려주세요 한 번 오셔서 알겠습니다. 큰 숙제를 주시는 그래야 금값도 유출을 해보고 많이 풀렸으니까 집도 사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걱정할 텐데 그 지표가 없어요. 자 오늘은 요즘 고민할 만한 지표들 이런저런 것들 쭉 살펴봤는데 물가 얘기도 좀 해봤고요 또 경기 선행지수 얘기도 좀 해봤고요 전반적으로는 지표들은 괜찮다 이놈의 바이러스 남성명사로 치죠 이놈의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요즘 괜찮았을 것 같다 아마 주가가 바이러스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도 혹시 그것 때문 아닌가라고 유추도 되게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이제 알고 뉴스들이나 지표들을 바라보자 오늘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KB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